예배하는 처소에서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도대체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또 앞으로 일은 어떻게 될지 가늠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다 아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판단을 구하시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이 아주 특별한 준비를 하는 기간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다시 모이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새로운 교회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저 어려움만 지나고 그저 다시 모였다는 것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완전히 새로워져서 교회가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이 기회에 그 일을 이루신다는 그런 마음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새로운 교회는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워지게 되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바라보고 사는 거죠 예수님과 정말 온전히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모이게 될 때 교회는 분명히 정말 새로운 교회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 순간 모든 일상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옳고 그런 것에 대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 성격이 속으로 어떤 일에 대한 판단이 참 강합니다 옳고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이 제 속에 참 많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화도 많지요 겉으로 드러내서 화를 내기는 참 어렵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니까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화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꿈 속에서 화를 마음껏 막 소리 질러서 화를 내는 그런 꿈을 꾼 일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제 안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판단을 구하게 되는 거죠 주님의 판단을 구하게 되면서부터 화를 억지로 참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화가 나지 않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그게 화낼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수업 중에 인간관계 훈련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수님이 조별로 우리를 편성을 한 다음에 조별로 과제를 주었습니다 열 가지 문제를 주었는데 조언들이 만장일치가 되어서 답을 내는 것 그게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30분 시간 동안 도대체 몇 가지 문제에 만장일치로 답을 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희 조는 한 문제도 풀지를 못했습니다 이유는 첫 번째 문제부터 의견이 하나가 안 된 겁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이게 옳구나 라고 생각했던 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론 시간에 적극적으로 그게 옳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끝까지 하나가 안 된 바람에 우리는 한 문제도 풀지를 못했던 겁니다 저는 제가 옳다고 하는 답에 대해서 참 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아쉬웠습니다 게다가 조별 점수가 0점이니까 더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모범 답안을 쭉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 문제에 답이 제 의견이 옳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 속에 그 반대하던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형편없는 점수를 얻었다고 엄청 화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평가의 시간에 돌아가면서 어떤 걸 느꼈는지 이야기를 해보라고 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반대 의견을 가졌던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자기가 토론하는 중에 자기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잘못됐다고 말을 못하겠더라는 겁니다 기분이 나빠서 제가 말하는 그 말에 동의하는 것이 너무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해서 자기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알면서도 끝까지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아 옳고 그런 것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만 문제를 푸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업이 마무리되면서 교수님이 이제 총평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희 조의 토론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제 주장을 굽히고 빨리 하나가 되도록 했다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옳은 결론을 쉽게 얻을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못하는 바람에 한 문제도 풀지 못한 것 같다고 그런 평가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리더가 되려면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 가려면 옳고 그런 것만 고집해서는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을 교훈 받았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자기 생각에 옳다고 그르다고 생각하는 판단에 고집을 부리면 안 됩니다 항상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옳다고 여겨지더라도 주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주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를 묻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 조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교인들 사이에 소송이 벌어진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불이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 한다고 하니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책망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감리교회는 감독회장 문제로 인한 소송을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죠 도대체 고린도 교회 안에 왜 교인들 사이에 이런 소송이 일어나며 세상 법정까지 가는 겁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온전히 다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사이에 문제가 일어나게 된 거죠 사실 이 문제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들도 그대로 겪고 있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처음부터 다 온전히 성화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 그 세상 습관 그리고 여전히 속에 역사하는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이들이 교회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하여 불의를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 한다고 어미 책망을 하였습니다 당시 고린도 시의 재판관들이 아주 불의하다고 하는 의미이기보다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수준이 이 세상 수준보다 훨씬 높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시의 재판관들은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4절에 보면 교회에서 멸시하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히겠습니까 이 말은 상당히 교만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교인들의 생활 수준, 도덕 수준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 재판관에게 가서 우리들 교인들 사이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판결을 구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2절 말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3절에서는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갑자기 그런 재판관 노릇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도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될 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심판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럴 수 있는 힘이 우리 자신에게는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어떻게 세상 재판관에게 가서 우리들의 문제를 소송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5절 6절에서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신도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신도가 신도에 맞서 소송을 할 뿐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사도바울은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억울한 피해를 당한 사람 심정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얼마나 분합니까? 손해본 것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나 교회에서 재판 받고 싶지 않아 교회에서야 늘 용서하라고 그러고 사랑하라고 하잖아 나는 세상 재판관에게 가서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할 거야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심정을 여러분도 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사도바울이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7절에 보면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 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교회 안에서 불의를 용납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 안에 계시다면 어떤 이해관계가 부딪히고 시시비비가 생겼을 때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교인들 사이에 서로 다툼이 생겼을 때 그때 도대체 이긴다는 게 뭡니까? 상대방이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 그래서 모든 교회 앞에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자백했다고 광고하면 이긴 겁니까? 이건 완전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다 같이 서게 됩니다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자기 죄를 고백하게 하고 온 교인들에게 소문나게 한 그 사람과 여러분이 함께 예수님 앞에 선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교인과 싸워서 내가 그 사람을 이겨서 그 사람에게 죄를 자백시키고 무릎을 꿇리고 사람들 앞에 창피를 당하게 하고 그게 그렇게 자랑스럽고 그 순간에 그게 그렇게 기쁘겠습니까? 차라리 속아주고 차라리 피해를 당하고 차라리 아무 소리 안 하고 기다려준 것이 훨씬 기쁘고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안다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옳고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은 진짜 주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집안에서 자녀들을 기를 때 형제들끼리 싸우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에게는 너 동생 아니냐? 어떻게 동생 좀 더 챙기고 그 동생을 위할 줄을 모르느냐? 동생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 형 아니냐? 어떻게 형에게 그렇게 대들 수가 있느냐? 형제끼리도 옳고 그런 게 절대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몸된 한 지체들입니다 어떻게 우리 생각이 옳다고 그러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사도바울은 또 가해자에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아직까지 온전히 거듭난 삶을 살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 때문에 이런 소송이 벌어지게 된 거죠 사도바울은 말합니다 8절에 그런데 도리어 여러분 자신이 불의를 행하고 속여 빼앗고 있으며 그것도 신도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불이한 방법으로 살고 교인들의 것을 속이고 빼앗는 자가 있다니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사도바울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것을 뺏은 게 아닙니다 교인들을 속인 게 아닙니다 주님을 속인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그 헌금을 교회에 받을 때 갑자기 마귀가 주는 탐심 때문에 그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가서 그것이 전부 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어 나갔습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를 속인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절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 교인들 사이에 서로 속이고 뺏고 하는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하는 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주님 그걸 진짜 믿는다면 예수님에게 짓는 죄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기는 커녕 떳떳하게 용서를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 안에서 다 속죄함을 받았는데 예수님도 나를 용서하셨으니 당신도 나를 용서하시오 양심이 화임맞은 사람 알아도 정말 잘못 알고 있는 사람 사도바울은 그런 사람을 향하여 단호하게 말합니다 9절 말씀에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불의한 일을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 받았다 그렇게 믿으면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라는 것 사도바울이 불의를 행하는 것에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음행을 하는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간음하는 사람들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 남창을 말합니다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 도죽질하는 사람들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 술 취하는 사람들 남을 중성하는 사람들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런 삶을 살았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아직 그런 생활을 완전히 정산하지 못하고 그리고 교인들끼리 사이에도 그런 일을 행하다가 서로 문제가 생겨서 소송까지 일어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절에서 사도바울이 착각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뭐지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죄가 사안받았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사안받았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았다 죄를 지어도 나는 구원받은 게 분명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걸 참복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구원파 이단들과 같은 거죠 사도바울은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불의를 향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상속받지 못한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봐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예수님께 모든 죄를 사안받았다고 믿는 것 때문에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용서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전히 불이한 일, 세상 일 구원받지 못했을 때 살았던 삶 그대로 사는 것은 혹시 여전히 여러분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음행을 하는 일, 우상을 숭배하는 일, 간음하는 일 남창 몸을 파는 일, 동성애를 하는 일, 도둑질을 하는 일 탐욕을 부리는 일, 술을 취해서 사는 것 남을 중상하는 일, 남의 것을 약탈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이런 일이 하나라도 여러분 속에 있다면 핑계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세상이 그러니까 할 수 없었다고 죄는 분명한 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런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지금 미국 연합감리교회는 분열의 위기에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 때문입니다 동성애를 받아들일 거냐 아닐 거냐 하는 문제로 교회가 갈라지고 있습니다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한 사람들 또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 또는 목회자와 신학자들 중에 동성애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들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율법주의고 근본주의라고 말합니다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합니다 헷갈릴만 하죠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를 봐야 됩니다 아니 왜 죄도 많은데 동성애만 가지고 그렇게 말하느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성경이 말하는 여러 많은 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요즘 동성애 논란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죄도 가늠이나 또는 강도짓이나 또는 살인죄나 어떤 죄도 죄의 권리를 주장하는 부류는 없습니다 우리 죄를 합법화시켜 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축제를 벌였다고 하는 일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죄인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모든 이들은 하나님은 다 마음을 열고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죄가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면 성경이 말하는 다른 모든 죄도 역시 똑같이 죄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아십니까? 더 이상 회개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회개할 가능성이 이제는 없다 그리고 끝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죄의 본성이 있는데 어떻게 죄를 안 찍고 살라는 말인가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아직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단순히 죄를 씻기는 것만 아닙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죄가 씻음을 받았습니까? 그걸 믿습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는 마음으로부터 아멘 하고 대답하실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 점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습니까? 의롭게 되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는 갑자기 주저하게 되고 아멘 할 자신이 없어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히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지 스스로 분명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지난 수요일 수요기도회 때 이동철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14년 동안이나 루마니아 공산정권으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던 범브란트 목사님의 영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영화를 예를 들면서 그 영화 중에 한 구절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는 그리스도인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 그리스도인 두 부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디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심이 믿어지는 사람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것이 안 믿어지니까 내가 거룩하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고 고백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 정말 믿어지면 어떻게 음행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와 같이 계신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과 싸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성도들끼리 모임을 갖기 힘든 그런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는 더 깊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마땅히 그리 해야 됩니다 주님과의 교제하는 시간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지금처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또 언제 있었습니까? 이때는 짧게 지나갑니다 이제 다시 예배당에 여러분 다 오셔서 예배할 날이 올 겁니다 그러면 반갑게 만날 인사를 나눌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이면 사람들에게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그때 주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람만 보이게 되니까 사람만 의식하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얼마 안 가면 금방 또 죄짓게 됩니다 은밀한 죄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화내게 됩니다 서로 다투게 됩니다 서로 시험을 주고 서로 시험을 받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저 사람하고는 함께 할 수 없어 그런 처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분명히 뜨여지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대해서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모이게 될 때 그게 꼭 기쁜 일만은 아니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매사에 무슨 일이든지 모든 판단을 주님께 묻는 그런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귀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써서 모든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항상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도록 나와 함께 계신 게 정말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새로운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당신은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까? 의롭게 되었습니까? 라고 할 때에 아멘! 하고 대답하게 될 것입니다 믿어지니까 나의 거룩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의로움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는데 어떻게 아멘 하기가 주저하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가정이나 일터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어느 자리에서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겪든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항상 주님께 묻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잘 훈련되어져서 우리가 다시 모여서 한 교회로 모일 때 우리 교회가 완전히 새로워진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послед Colemanbrar 거룩하게 되었습니까? 우리 교회가 완전 grass々ровadec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